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알테오젠이 2차 전지 기업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해, 바이오시밀러 산업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알테오젠 매수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과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미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인이 상승 흐름을 탔지만 주말 이후 상승 여력이 사라지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상담, 이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유가는 중동 긴장감이 살짝 완화되는 모습에 어느 정도 좀 풀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게도 양 시장 지금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약간 볼 수가 있는데 차트 보기 전에 오늘 시장 동향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중에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현물 매도,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세가 약화된 흐름이지만 프로그램이 매도가 좀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약하게나마 약세의 흐름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기대심리 때문에 소폭이라도 오르지만 아시아 증시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폭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현지의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들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약세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은 엔비디아의 어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최종적인 어떤 분수력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9월 FMC의 회의 결과 현재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2주 연속 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한 2주 비슷하게 약간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8월 5일 날이 저점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의 방향성이면 9월 첫 번째 방향성이 곧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보를 해주다가 저는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 결정이 된다는데 아랫방향의 가능성이 조금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행보를 하다가 21선이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데 깨고 내려가는 힘없는 장성이 되면 한 번 정도는 레벨다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레벨다운 돼서 바닥을 다지다가 추석을 분기점으로 또는 현재 금리 인하 여부가 이때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고점에서 지금 7월 10일 정도, 최고점에서 거의 한 달이 좀 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칭적인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석이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슬금슬금 약간 빠지는 단계.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아직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올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랫거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이 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되고 또 반등이 많이 됐던 것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서 9월 달은 약간 불확실한 어떤 십자도정의 흐름들이 계속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장은 10월 달에 어떤 분기점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하고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벌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21선이 살짝 이탈이 좀 되려고 하고 있죠. 약간 불안불안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이 색타주였던 흐름들 잠시만요. 이 색타주 중심으로 오늘 잠깐 보시면 오늘 상한가 종목군들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오는 중에 신시웨이, 핀텔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좀 봤죠. 그런데 대부분 오늘 보안 관련된 종목이 대세를 약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신시웨이가 상한가를 갖고 어제 이야기했던 샌지랩, 디지캡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싹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텔레그램 관련된 보안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신시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이거는 시청이 워낙 가벼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안 관련된 종목이 어제에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데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DB 관련된 접근 제어 그다음에 DB 암호화, 파일 암호화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간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하시면 되고 또 기세 때문에 하루 더 더 슈팅 내일도 보안 관련된 이슈가 좀 뜨겁게 약간 타올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유한 양행이 굉장히 강하게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강세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유한 양행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 이슈 때문에 대장주의 성격들을 보이고 굉장히 강하게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워낙 유명한 ABL바이오도 좀 있죠. 그래서 ABL바이오 그 외에 동화 ST, 에클론, 그 다음에 ST큐브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눈에 띄는 이틸렉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로 약간 올라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유한 양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만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보통 강하게 돌파를 좀 하는 종목은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고점 상승 삽박형 십자 도중 보이고 다시 한번 슈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단기 고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후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후발 종목에 대해서 잠깐 눈에 띄는 종목군들 잠깐 보면은 에클론이라는 종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클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유틸렉스나 이런 종목과 같이 CRT 관련된 이슈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CRT 치료제 주사 한 방에 한 4억 정도 굉장히 비싼 단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맞으면 평생 효과를 가져오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재생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발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항체를 인간에 대한 항체를 쏴야 되는데 이게 유일한 어떤 인간에 대한 항체에 대한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영원한 테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재 최근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또 항암 백신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암이 폭증하는 부분 보통 터보암이라고 합니다. 암 폭증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암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현재 비만 치료제의 아성에 갇혀서 빛을 못 보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에클론 항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현대바이오도 있네요. 수젠택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 지금 한 번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죠.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장주는 수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젠택, 휴마시스 부분들이 액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대형주는 시젠하고 현재 SD바이오 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수젠택이라는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택이라는 종목군도 약간 대장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4천 원대에서 15,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1,500원이니까 1,000,000원 정도 되죠. 그런데 저점이 6,000원대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1,000,000원 대비 50%면은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6,000원에 거의 근접한 6,600원에서 상승사폐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삼각수렘료 또는 20일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움직임이 될 수 있죠. 나중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기승이 된다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꽃 매매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인 종목군들, 눈에 띄는 종목군들 한번 보면 제약바이오주 쪽이 상당히 강세 흐름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 이것도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한국 BNC 부분들은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현재 비만 치료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마리아나 관련된 이슈도 있고 상당히 약간 복잡하게 연결된 어떤 흐름들인데 이 고점에서 가장 저점에서 많이 3배 정도 올라왔죠. 고점에서 가격 조정, 쌍바닥 짚고,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전에 한 달 탄생파동 보이고 이렇게 올라와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복합적인 테마로 움직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알티케스트. 최근 충전 테마도 약간 살아있는 어떤 움직임이 약간 테마적으로는 조금 오늘 다시 한 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알티케스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용주 쪽에 또 수란매로 한 번 보면 SK 네트워크도 한 번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 번 수란매로 먼저 올라가고 있는 종목, 한 번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휴맥스 홀딩스하고도 같이 연동돼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휴맥스 홀딩스도 지금 21서 한 번 크게 상승하고 조종을 보이고 21주기 탄생파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 번 올라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테마는 또 살아있는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한 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개별 호재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안, 제약바이오 그리고 충전주 위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엔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딥페이크 관련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란물 합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면서 수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하자라는 그런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조언의 움직임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코로나 올라왔습니다. 변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백신에 한해서 물량을 확보한 모습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백신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코로나 그리고 보안주 관련해서 오늘 보안주 어제 오늘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텔레그램 CEO가 붙잡혔습니다. 이거는 범죄율로 방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건데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어떤 범죄와 연루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서 또 이렇게 암암리에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압력 이런 것들을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텔레그램 측에서는 그걸 거부하면서 트러블이 생겼죠. 언론의 자유하고도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붉은 인간이 아니라 AI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AI 쪽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이 가상인간이 되는 거죠. 가상인간이 여러 가지 제스처, 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진만 찍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많은 다양한 활동, 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음란물과 합성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심각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의 어떤 조치들이 방심위에서 핫라인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빠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한동안 계속해서 전기차처럼 이슈가 좀 불거져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물론 전기차처럼 어떤 심각한 생명의 연기를 된 심각한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좀 적을 확률이 많지만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맺고 있기 때문에 좀 파급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분들은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오늘 착실한 모습이 나오고 오늘 적게 오는 종목이 오늘 어제 적게 오는 종목이 오늘 상가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대장주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슈소프트라는 종목을 했는데 우리가 이슈소프트는 잘 아시다시피 알툴즈, 알집, 이런 알리아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줌이라는 인터넷 어떤 사이트, 제3의 사이트, 이상한 거 깔리면 줌 깔리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사이트가 아니라 제3의 검색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상인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슈소프트에서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좀 해서 아시아의 파트너 사업으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상인간 테마로서에도 어떤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가상인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침체가 좀 되면서 거의 온바닥 가까이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납매의 관점에서 아직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쉬팅하고 조종 보이는 국면이 한 번은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슈소프트를 그래도 관심 특징적으로 한번 제시를 좀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무 어떤 코로나의 정무 조치에 대한 겁니다. 코로나 변이가 기승인데 기존 백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크론 그렇죠. 이거를 수입을 한다 하기 때문에 변협에서도 왜 변이가 진행이 변이가 지금 한창 진행이 돼 있는 신규 백신을 해야 되는데 왜 기존 백신을 하느냐 하는 논란도 사실 좀 있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쪽 신규 백신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KP3인데 KP2 백신을 맞아도 약간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하는 건데 왜 과거의 것들을 수입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라도 어떤 정부에서 보여주기 어떤 그런 걸 해야지 가만히 신규 백신은 아직 멀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면 좀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정책을 펼쳐주고 있다. 그건 단순한 효과보다도 대국민 안심용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비판을 사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또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한 어떤 호재도 또 반사 이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 백신은 아니지만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도 굉장히 크게 잡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현대바이오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약물 재창출이기 때문에 임상 2B 그 다음에 2상과 3상을 겸한 그런 것만 되더라도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조건이 되는데 한 번 더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무슨 긴급 임상이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 정책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약간의 시킬 때는 언제고 왜 바뀌느냐 긴급 사용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긴급 사용도 같이 병행해서 신청을 좀 했기 때문에 임상 중에 긴급 사용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약물 재창출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기존에서 이 약물을 사용을 하고 인간의 효과가 무해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효과가 제대로 이 병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잖아요.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삼상은 조건부로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제 가능성이 있고 또 이와 함께 일동제약, 현재 일동제약의 어떤 약도 일본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치료제도 조만간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에 오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치료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냐면 백신에 대한 생각보다 효능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 두 번째 부분은 변이가 끊임없이 되기 때문에 다 마치기 전에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효용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치료제가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현대바이오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점에서 약간 밀려주는 윗글이 달린 관점이지만 오히려 매수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우리가 주목을 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원전 관련, 최근 체코 원전 이슈도 좀 있습니다만 또 하나 부분에서 한번 보면 내년 원전 사기가 올스톱 될 수 있다. 점검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력 수요가 초비상이다 이런 건데 왜 제가 이 뉴스 헤드란을 꼽았냐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금 4기에 관련된 40기가와트의 예를 모두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태양광을 얼마만큼 설치를 했느냐 하는 건데 이걸로 보시면 여의도 면적의 120에서 160배 그러니까 거의 서울시 면적만하게 현재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커버가 된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태양광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도 좁은데 그 많은 면적에다 어떻게 그거를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땅이 좁은 나라는 태양광이나 풍경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해상에는 좀 설치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나 사우디아람이나 이렇게 가도가도 끝이 없는 버려진 땅, 몽골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 땅 덩어리만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전혀 태가 나지는 않죠. 그런 데서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전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현실성에 굉장히 동떨해진 계획이다. 이렇게 온전이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현재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아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엘러비티가 모든 방면에서 현재 관련된 엔진을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에 두산 바켓하고의 합병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 엘러비티 차트를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급등 슈팅을 하고 조종을 보였고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승부를 얘기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 중심 상단 이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두산 엘러비티를 현재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의 뉴스인데 중국이 미 반도체 제재에 따라서 원재료 수출 제한으로 맞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반도체에 대한 원재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인 갈륨, 게르마늄 봉급을 차단하겠다 하는 건데 반도체가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웬 갈륨을 통제하느냐 하는데 차세대 반도체의 재료 중에 갈륨이라는 것을 통신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에 쓰는 물질입니다. 휘기 물질인데 중국이 대부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차단하겠다 하는 내용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갈륨 반도체가 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제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 시간에는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양 시장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테마를 좀 잘 골라서 수익을 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테마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미중 패권 관련된 부분에서 차세대 반도체 부분이 떠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차세대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반도체 하면 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OHBM 말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재료, 반도체 재료를 전혀 다른 재료를 써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차량용, 전력용 반도체 필요합니다. 물론 통신용도 들어가고요. 보통 전력, 통신용 반도체 보통 소재에 실리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를 썼을 때 효용성이 극대로 증가되는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력용, 통신용에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다른 소재로 반도체를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또 새로운 어떤 포맷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 차세대 반도체 두 가지 종류는 현재 실리콘에다 탄소를 추가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SIS 반도체고 또 현재 마찬가지, 질화 갈륨이 되죠. 그러니까 질화 갈륨, 개인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재료를 써서 만드는 건데 보통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것, 갈륨으로 만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전력이 필요한 경우, 실리콘 카바이드로, 고주파가 필요한 경우는 질화 갈륨, 어떻게 보면 개인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알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는 범용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압 또는 고주파에서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있고 맞는 개념의 어떤 반도체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 재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 그다음에 탄화구셔, 그다음에 질화 갈륨, 갈륨을 섞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전압, 온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실리콘 카바이드는 3000도를 견디죠. 그다음에 최고 온도는 600도를 견딥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밴드 갭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영역이 고주파, 고전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좀 한 건데 기존에 이거는 실리콘 반도체고 그냥 실리콘, 웨이퍼 자체를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경우가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가 질화 관리므로 코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자체에다 질화 관리므로 코팅하는 경우 그다음에 질화 관리므에다가 다시 이렇게 층층에 쌓아서 만드는 경우 이런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는 이 실리콘이라는 웨이퍼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를 통제를 하고 있다. 질화 관리므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실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 기술, 그다음에 질화 관리므로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대신 웨이퍼는 8인치 적은 규모의 사이즈로 만듭니다. 기술이 초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만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차량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차량용이 많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배터리에서 현재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 교류 직류를 바꿔주고 또 이 배터리에서 모터로 가는 것, 각종 기계로 가는 것에서도 인버터, 컨버터 이렇게 직류 교류로 많이 바꿔주는 데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조조화, 모듈의 소형화, 제품의 소형화뿐만 아니라 고속 동작에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차세대 반도체를 쓸 수 있는 밸류체인이 지금 서서히 구축이 되고 있죠.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업체, 대표적으로 LX세미콘이 있고 질화관료부로 만든 것은 A프로, 현재 암호센스 이런 종목분들이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SK 쪽하고 DBI텍이 두 개를 통과를 하면서 하고 있는 밸류체인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차세대 반도체였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새로운 반도체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두 가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먼저 주위까지 종목을 알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개의 종목 중에 특징주 부분 말씀드리면 LX 세미콘하고 DBI 하이텍입니다.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구동용 반도체 칩, 그러니까 편리스 기업이죠. 그렇지만 SIC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집계를 하려고 중장기의 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수집계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LX 세미콘 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지금 되고 또 주가는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주다가 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일시로 빠졌다가 회복을 했다가 지금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BI 하이텍. DBI 하이텍은 기존에 8인치 현재 실리콘 웨이포를 만들고 있는데 공정이 같다 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로 해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양산 공정 기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로 보면 지력에 계속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했다. 쌍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 한번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LX 세미콘,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BI 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 다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선호하실까요?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을 골랐던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실리콘 카바이드, 이거에 대해서 수집계를 완성한다. 이렇게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LG 노텍이 가지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만드는 유무용 공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을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부품 만드는 텔렙지스, 차량용 반도체, 지분도 인수를 좀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오일리트 쪽의 매그넷 인수도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수집계열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서 쓰는 인버터나 컨버터, 반드시 전력 반도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기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모듈, 기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반도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제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LX 세미콘의 중장기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LX 세미콘을 좀 더 우수한 특징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LX 세미콘이었습니다.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황 속에서 이 관련 테마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장 아쉬운 일은 보여지고 있지만 그럴 때 힘낼 수 있도록 좀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네, KEC입니다. 약간 생소한데 어떤 분들은 KEC를 KEC으로 읽는 사람인데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핵심은 차량용 전력 반도체에 거의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전력 반도체, 트랜지스터 초기의 반도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전력 반도체 중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유일하게 자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만 있어도 100여 개의 특허, 그다음에 43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차량용 전력용 반도체에 거의 집중을 많이 좀 하고 최근에 현대모비스와 합작을 해서 실리콘 카바이더 전력 반도체 국책 과제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납품을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력 반도체 하면 되는데 전력 반도체가 뭐냐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양으로 보면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그러니까 전력을 방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력의 고주파, 전력을 중폭을 시킨다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전력용 반도체를 씁니다. 이때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C 반도체, 직적 회로가 아닙니다. 이런 반도체도 쓰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변환, 오리지널 반도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다양한 전력 반도체는 이런 다양한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여기서 KC라는 업체는 특히 강점이 있는 부분들은 트랜지스터, 소신호 트랜지스터인데 SSTR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세계적인 점유율,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4%, 5% 그러니까 세계 순위, 7대 순위의 둘 정도로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힘이 좀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기업으로 생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들은 IGBT 모듈, 전력 반도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SFET 모듈,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요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량용 파워 모듈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게 인버터나 컨버터, 직류나 교류 장치에 꼭 반드시 들어갈 어떤 부품들 중에 반도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어떤 반도체 소재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대전력용 소자기술, KC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해외의 선진사 동등 수준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그런 어떤 보도자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기술력이 완비가 돼서 테슬라의 디지털 곡핏 앞에 디스플레이판 여기에 전력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력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가 필요한데 150mm에 좀 해당이 되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웨이퍼를 할 수 있는 설비 투자를 항시하여 설비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 보면은 지루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죠. 하다가 최근에 V자로 올라오고 투매를 겨우 보수한 단계에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조용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질화관림 또는 이런 어떤 반도체 어떤 전력용 반도체 통제를 한다 하면은 이쪽 관련된 부분이 전력 반도체가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볼 필요가 있고 가격 부분들은 950원이 되면은 손절을 할 필요가 있고 1500원이 되면은 마디매매 목효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고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인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코스피가 장중 0.3% 내리면서 현재 268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6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테마 머니로는 보안, 코로나, 원전, 차세대 반도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KEC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